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혁기 17장 말씀을 볼텐데요 오늘은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장 전체 중에서 오늘은 7절 8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미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미요더라 8절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르비듬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들 설교 중에 많이 들어봤던 단어일 겁니다 메멘토 몰이 메멘토 몰이 죽음을 늘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의 전쟁 후에 승리를 거머쥐고 개선한 장군에게 주었다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세 번째 늘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라 지금 개선 장군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박수와 환호성 속에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늘 신 앞에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오래전입니다 일본의 한 신사에 여행 삼아 간 거죠 그랬더니 벽화가 있더라고요 원숭이 그림만 늘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수많은 원숭이 한 마리가 거꾸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다 머리가 위고 다리가 아래인데 그 원숭이만 머리가 아래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신이 노할까 봐 너무 완벽한 그림을 그리면 신이 노할까 봐 일부러 흠집을 낸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늘 신 앞에 겸손하려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내 힘으로는 내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그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음으로 절망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어땠습니까? 절망 안 하셨어요? 나 자신을 보면 실망 안 하셨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쩌면 실존입니다 다만 절망하는 실존을 가진 우리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절망하고 실망해버리고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같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라야죠 기도하고 유한하지 않은 전능자의 도움 아래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바라는데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게 잘 안 돼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면 우리는 신앙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내 상황은, 내 환경은 변하지 않을까?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고 요즘 이제 설교 영상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그 댓글을 저는 늘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 혹은 신앙을 떠나면서 어쨌든 참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려고는 하는데 유한한 인간의 실존 앞에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욕을 내도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내가 20년 넘게 하나님 찾았는데 결론은 하나님 없다 또 그분이 또 댓글을 다셨어요 참 없는 신을 만들어내려고 애쓴다 설교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물론 요즘 유튜브라는 게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 제 설교를 보면 자꾸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기 싫겠죠 그런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실 구독 안 하고 안 보면 그만인데 그거 보고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께 너무 분노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영상을 본다고 다 댓글 달지 않거든요 댓글을 달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 그래도 버리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됐어요 성경에도 하나님 없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10편 말씀 보면 10절, 4절에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사상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염두해 두질 않아요 하나님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10편, 14절, 14편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인들이 늘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제가 지난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산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일 때문에 받아야 될 대가가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고 어리석은 자는 꼭 악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유한함을 늘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그 유한함으로 날마다 만나는 문제 앞에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과정이다 여정이다 물론 이 여정은 전쟁과 같죠 내 믿음을 흔들게 하는 상황이 있고 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이것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덜컥 믿어지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릴지라도 방향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우리가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아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줄 아는 것을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그러잖아요 목표점이 없잖아요 그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린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좋게 해석하자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행인 겁니다 오늘 출협기 17장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독자인 우리를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가 흔들리지? 안 보이지? 불안하고 두렵지?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경험하는 광야의 여정이 되길 바란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로 그 흔들리는 우리들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출협기 17장 읽어봐라 그리고 다시 방향을 정렬해라 너의 믿음이 굳건해지길 바란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흔들리는 인생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얼라인먼트 재정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출협기 17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물이 또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마라의 쓴 물을 만났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물이 없는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리비듬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어려운 상황이죠 이번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던 길이 우리 마음대로 갔던 길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떠났는데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물 없는 심판을 받고 있다면 회계라도 할 것 같은데 아니 가라는 대로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마실 물이 없다 이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험이 자주 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미친 듯이 바람이 불잖아요 광풍이 불잖아요 죽을 위기를 만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고 광풍을 만난 것 우리에게는 위기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광풍을 만난 상황이 예수님께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유한하니까 그게 두려움처럼 오는 것이죠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던 신학자입니다 듀크 대학의 윤리학 교수님이시기도 했던 스탠리 하우어스 인생 고백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담겨져 있어요 이 저자가 벽돌공 아들로 태어나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조울증이에요 24년간을 얼마나 시달리며 살았는지 모른다고 거기서 고백을 해요 모든 삶의 분노를 그 아내가 남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24년 동안 결국 이혼을 합니다 이혼한 후에 이 아내 앤이라는 사람은 자살기도를 하고 조울증이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 신부전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죽음 다음에 발견하게 돼요 시신을 고독사 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니까 이 스탠리 하우어스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신에게 주셨는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은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렇잖아요 우린 모르니까 알고 싶잖아요 사막에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지? 광야에 물이 없어요 어디서 찾아야 되지? 우린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게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위대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답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압니까? 그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여정이 신앙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다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고백이 무슨 불신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의 신앙 고백에는 이런 믿음이 담겨있다라고 제가 스스로 해석해봤습니다 사람에겐 답이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사람에겐 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답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답을 찾을 것이고 구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를 넘어가고 나고 또다시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 아버지께서는 답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뒤돌아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또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도 물 없는 곳을 만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도 물이 없다 물이 없다라는 데 우린 주목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물이 없음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 물이 없는 상황은 또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하나님 물이 없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일간의 실전을 넘어가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또 불평해요 2절을 보세요 백성이 이번에는 모세한테 불평 정도 하는 게 아니고 다투었대요 이거 멱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우와를 시험하느냐 사실은 모세에게 공격하고 있지만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언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인용했던 글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려워한다 그래서 쉽게 결정한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려워한다 그래서 쉽게 결정한다 쉽게 결론을 내린다 쉬운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결정합니다 종결 욕구 말씀드렸잖아요 어? 어려워? 이거 하나님 없네 어려워? 이거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네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 가지 재앙 속에서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만나 후 매출하기를 통해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결론이 어떻게 이르렀을까요? 마라의 쓴 물도 단물로 바꾸셨잖아 그렇다면 이곳에서도 물을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 아니실까? 이게 신앙이 성숙한 생각이거든요 다른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각할 힘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죽이는 신이다 그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유튜브에 어떤 분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없는 신을 만들어내려고 참 애쓴다 이런 비아냥 쉽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가난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환호하고 찬양하고 밤새 수다 떨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렸겠습니까? 그러한 감사는 다 없어지고 결국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신이다 망하게 하려는 신이다 하나님은 없다 2절 말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여러분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7절의 그 의미가 정확하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진짜 있어?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이 물 문제 해결해 봐 이 말이에요 없으면 해결 못하면 없는 거야 이런 거예요 물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 하나님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해주면 하나님 있는 것고 안 해주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응답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신이거든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을 원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도 내가 만든 신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교양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하니까 입 밖으로 하나님 있어 없어?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죠 벌받을까 봐 라도 못할 겁니다 아니면 율법에 찌들어서라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말로 발설을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늘 고난 앞에 설 때마다 진짜 있어?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합니까? 출애국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험을 하나님께 표현해요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가난 땅을 앞에 두고도 거인족속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못 들어간다고 또 광해에서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늘 우리를 죽이는 신처럼 여기는 거에 문제만 오면 그래서 민숙이 14장 22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해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번이나 여와를 시험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입버릅처럼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열 번 정도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가 어려운 만날 때 이 은혜를 극복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은혜 받고 늘 끝인 거예요 단맛만 빼먹고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안타깝게 우리 안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요 이 물의 문제를 통하여 저들 마음에 있는 문제에 관심이 있거든요 나를 신뢰하나 나를 사랑하나 내가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믿고 있나 이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물이 없음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의 문제에 그거는 어렵지 않다니까 4절, 5절, 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른데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지팡이 봤을 때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국에서 재앙을 내리던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 저 지팡이가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지팡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사람들이 봤을 테니까 그럼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적으로 지팡이 들고 가 6절,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중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나오더라 문제는 또 해결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적혀있지 않는 바로 보면 물이 나왔다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물이 나왔다고 환호하지 않아요 물이 나왔다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패턴이 됐어요 뭐만 없으면 원망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멱살만 잡으면 되니까 자신들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신뢰할 생각은 안 하고 모세 쥐어 잡는 거예요 모세의 멱살 잡은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있어? 하나님 없어? 있으면 빨리 이거 해결해 그래서 물 딱 나오면 끝!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야 물 없을 때 구하면 물 생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단단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는 물만 해결되면 우리 안을 안 봐요 우리 내면을 안 봐요 하나님 우리 내면을 바꾸길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이 얕은 생각 우리의 바람도 얕은 바램들 우리의 신앙도 얕은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도 얕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낸대요 이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리라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기근이란 말이에요 야 너희 못 먹으니까 죽겠지? 너희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것 좀 알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먹을 거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전능함을 거기에 쓰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기근을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그 사랑은 전능함을 가지고 억지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총을 겨누고 목에 칼을 겨누고 나 사랑한다고 말해 그래서 나오는 사사사사사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일까요?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내면을 천만 하나님 신뢰하는 자로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서 막 눈 빠짝빠짝하게 예배 드리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손 들고 이러한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바라시는 것이죠 이제 출혈기 17장 후반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아말렉하고의 전쟁이 나와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시험 문제로 다루고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성숙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먹는 문제 만나나 매출하기 물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신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는 시험 문제는 유형이 달라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에 취약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르지만 답은 정해져 있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실 때도 그랬고 물이 없을 때도 그랬고 전쟁이 나도 답은 똑같아요 전쟁도 하나님에겐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면 이 문제는 해결돼 그거거든요 오늘 한번 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오늘 말씀으로 읽고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지금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10절 여우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13절 여우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모찌르니라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전쟁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겼을까 그럼 이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인가 모세의 지도력이 기도로 나타나서 승리가 주어진 그런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질문은 안 해보셨어요? 여우수아는 지금 백성들 데리고 가서 전쟁입니다 실제로 칼을 두고 무기를 들고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럼 기도만 해서 이길 것 같으면 괜히 나간 거 아니에요? 다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그럼 피 안 흘려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었겠습니까? 피 흘렸거든요 기도만 해도 이기는 것이었는데 여우수아와 백성을 괜히 전쟁터로 내보내서 힘들게 한 것일까 아니죠 다 필요한 겁니다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오늘 이 싸움 일반적으로는 어떤 싸움 우리의 문제 이런 게 생기면 우리는 더 강한 힘으로 싸워야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전쟁과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전쟁은 싸워야 되는 거고 칼을 휘둘려서 힘이 센 사람이 군사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기도는 사실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관에 하나님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뭔가 모세가 왜 높은 곳에 가서 기도했을까에 대한 기도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기도를 알게 돼요 아 기도했어 그럼 응답돼 기도했어 기도했어 기도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새벽 기도했어 철야 기도를 했어 내가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됐어 모세여서 됐어 모세가 기도해서 모세의 기도로 승리를 했어 기도한 행위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종교화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모세가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했으면 응답 안 하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표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말렉 전투 장면에서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짧습니다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다 두 번째 기도는 높은 곳에서 나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손을 들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왜 높은 곳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전쟁터에서 기도해도 되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손을 들고 높은 곳에 갔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한 바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손을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항복입니다 하나님 저는 유한해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평지에 광에 노출된 장소에서 접근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알량한 자원들 우리를 지탱해 준다고 믿고 있는 돈이나 힘이나 지위 이것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어 다 무용지물이 오니 하나님이 나서야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복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항복하면 아말렉이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아말렉이 항복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문제가 항복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우린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 살아계셔야 된다 했지만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항복할 때 사단이 항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뭔가 이뤄내려고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정말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마치 물이 반석해서 튀어나온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 모세가 지팡이 쳤으니까 됐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탁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성립이 되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걸 내가 이룬 거예요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3들 수험생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참 사람은 아이러니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시험 보고 나서는 기도를 안 하죠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대학 가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늘 끝이에요 내면의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기도가 종교화되면 기도했더니 됐어 새벽기도 갔더니 됐어 철야기도 갔더니 됐어 이게 종교화되면 그냥 정안수 떠다 놓고 신학에 비는 종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손을 하늘을 향하에 들고 내 문제에 내가 해결하라는 주체가 되지만 항복하세요 아말렉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아말렉은 항복한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이것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세요 왜? 높은 곳에 가면 낮은 곳에 있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말단 직원으로 갔을 때랑 부장 달고 이사 달고 뭐 여기 사장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직책이 높아지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하직원이 거짓말하는 것도 다 보여요 왜?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얘기가 다 있기 때문에 정보력이 생기거든요 수집되거든요 높은 곳에 서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 쪽으로 올라와 여기 와서 보면 보여 전장도 밑에서 보면 누가 승리하는지 보입니까? 높은 곳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아! 기도를 통하여 이기는 걸 내가 보이기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곁으로 와서 나와 함께 바라보자 물이 없다고 죽질 않아 전쟁 같은 인생이라고 끝장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죽이고 너를 끝장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보는 걸 너도 볼 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너는 평안하게 될 거야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기도예요 이걸 알았던 하박국 3장 17절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남나무 소추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다니면 문제의 상황은 있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높은 곳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곳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럼 아말렉이 우리의 문제가 항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낮은 곳에서 보면 다 죽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물이 없으나 전쟁이 나나 그건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유한하니까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경험하는 게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 언제? 눈을 감을 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니씨예요 이 출협의 17장의 마지막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우와 니씨라고 여우와 니씨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니씨라는 원어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장에 가서 승리하고 나면 그 전장의 꼭대기에다 탁 우리의 깃발을 꼽으면 우리 땅 됐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는 게 딱 꼽고 끝나요 여러분 이게 여우와 니씨가 아말렉에서 전쟁 끝났다라고 끝 선언이 아닙니다 여우와 니씨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지 않은 깃발이에요 꼽고 자 이제 가자가 아니고 이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여우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우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우와의 깃발은 그 광야에 꽂히고 그냥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 늘 깃발을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 깃발이 휘발리는 인생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요 계시죠? 계신가 안 계신가 따지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두 가지 찬양을 할 겁니다 하나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에요 늦은 비와 이른비를 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비를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정한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부를 찬양의 가사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것이 우리의 이 예배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고난으로 상처받은 분들 계십니까 상한 잔을 고치시며 오늘도 그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신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신 하나님 우리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 하나님 아멘 오늘도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지여라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민주의 사랑이 영원하도다 우릴 향한 그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아멘 상한 잔을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겸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주 그 신 주님의 은혜 내 삶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하나님의 하나님은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증명할 수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을 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인생 오늘 시험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억지로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고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오니 주님 제가 주님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마음이 있다면 손을 드세요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분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것밖에 볼 수 없는데 저는 길이 없고 물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시라면 그 사막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길과 물을 보여줘라고 그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한 말씀을 주십시오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의 제 헌신과 제 결단의 기도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